와.. 무섭다.. 방금 말소리 들었어 저리가.. 저리가.. 노꾸녀 B라고.. B가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타트! 고! 가자! 여기는.. 이 철장이 뭐지? 무섭다.. 큰 냄새네.. 무섭다.. 와.. 뭐야 이거.. 잠깐만.. 와.. 방금 말소리나 들었어.. 방금 말소리 들었어.. 방금 말소리 들었어 왜 왔냐.. 걔 왜 왔냐.. 왜 왔냐.. 왜 왔냐.. 왜 왔냐고 하는데.. 니 못들었냐.. 니 배깟에 싸고 못들었냐? 네.. 니 귀있었다.. 못들었어.. 너무 많이 들어가지마.. 아.. 야자한 목소리.. 야자한 목소리..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왜 왔냐고.. 그러면 또 겁나 잘 맞췄네.. 어? 그러면은 겁나 잘 맞췄.. 왜 왔냐고.. 와..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저기.. 와.. 또 무서운거.. 자.. 오십니다.. 와.. 무서워 죽겠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 돼서 부적하느라.. 또 피우고 들어가야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또 피우고AD 솔 lawmakers Section 여기 굳이 안 닿았다 여기도 굳이 안 닿았다 효과가 또 이상해 기능이 또 이상해 뭐야? 잠깐 기다리는 게 또 이상해 뭐야? 또 거래! 또 거래! 또 거래! 기운치 아.. 부족 태웠는데도 이래 창가밖에 안 그래 또 todo 와.. 저거가.. 너무 쎄요 지금.. 기운이 장난 아니에요? 기운이.. 자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게 부자가 한번 다시 태워가지고 또 뭐라는데..? 와.. 기운이 또 이상하게 오면은.. 기운이 또 이상하게.. 기운이 또 이상하게.. 기운이 또 이상하게.. 기운이 또 이상하게.. 아.. 소리 났다.. 안에서 소리 나.. 와 무서워 죽겠다 이거 여기다 서있구나 여기다 서있어 빠져봐 여기 사과에 섰어 부적 때문에 후 움직이더라고 후 움직였어 아까 부적을 통해 지금 기운이 좀 더 나서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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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에 서 있었어 여기.. 여기에.. 또 뭐야.. 또 움직인다 또 뭐 움직인다 또 움직여 또 움직인다 또 움직여 마늘을 통체로 마늘해 지금 여기다 통체로 억지로 마늘하고.. 전혀 상관 없어요 구신 쫓는데 하고는 마늘하고는..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뭐하는거야? 완전 이거 멜로디 차이 나고 뭐에요? 와.. 낯선.. 구신 소리가 아니고.. 아까 뭐지? 영하 confuse 안하는 quanto 그런 소리처럼 나네 진짜 그런 소리처럼 들려 이거 완전 녹음에서.. 누가 방금 말하나 녹음에서 뜬 것처럼 소유를 뭐한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서 여자 울음소리, 웃는 소리 많이 나왔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뭐지? 영화에서 나는 그런 소리.. 웃는 소리.. 또 움직이다 잠깐만, 들어와봐 건물 안으로 또 못들어오려야 돼 건물 안으로 또 못들어오려야 돼 건물 안으로 못들어오려야 돼, 지금 건물 안으로 또 못들어오려야 돼 와 기차 웃음소리 들어가봐 야 근데 이 소리를 우리 보고 냈다고 하는 놈들도 있을 거야 지금 꼭 내가 앞을 화면 돌리면 꼭 그런 소리 하더라고 이럴 때 마이크 어디 가서 장난치지 않냐고 까마귀가 저렇게 오냐? 까마귀가 사람처럼 웃어? 까마귀가ilim 여러분들 그 안에 기운이 weed 왜이래? 엄청 뜨거워 노이즈가 들린다고? 여러분들 기운이 엄청 여기가 쎄요 지금 와.. 방금 여기 대가루 밀밀었네요 또 못들어왔다 또 못들어왔어 지금 저 문 열려본거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온거 아니에요? 왜 저기있어? 와.. 나 두고 왔어요 왜 저기있어? 앞에 서있어.. 앞에.. 앞에 서있어.. 앞에.. 여기 앞에.. 화배.. 야.. 뭐야 저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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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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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운이 장난아니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볼게 쉽냐면.. 노꾸녀삐라고.. 삐깍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노꾸녀하고 맘 먹진 않지만.. 노꾸녀하고.. 그 정도 기운이.. 쎈 편이에요 야가 노꾸녀하고 맘 먹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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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발자국처럼.. 내가 여기 서 있었다 저기.. 아 어떡해.. 드럼침대.. 뭐야? 울음소리! 야!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나와나와! 나와나와! 또 들어왔어! 바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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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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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서 있었는데..? 여기에.. 여기에 서 있었어.. 여기에.. 잠시만요 아..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핑계를 벌써 방금.. 방금 들어왔다 놨어 방금.. 방금 들어왔다 놨어 안되겠어요 더이상 방송 여기서 계속하면 큰일날 것 같아 부쾌 생각보다 가능하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